네, 저희 TVN 아일러브이태리를 통해서 첫 드라마 주연을 맡았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김기범씨도 잠시 후에 김기범씨의 정혼녀를 무대로 모셔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주비씨와 김기범씨 커플 포토타임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주비씨 다시 한번 무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이번에도 역시 시선 일찍 시켜서 가도록 할텐데 기자님들께도 다정한 포즈 김기범씨가 앞서 박윤씨와 포토타임을 탈 때와는 조금 더 긴장이 틀리신 것 같네요. 자, 이어서 우리 가운데 계신 기자님들께도 김기범씨